1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가던 311 곱하기 14편성이 고장 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.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신도림역에 정차한 열차가 출입문 1개가 고장으로 약 20분간 지연 후 다시 운행하였습니다. 하지만 구로역에서 또다시 사고가 나자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옮겨 탔고 현재는 잘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